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직비뮤즈의 리더를 갖고 있는 13살 이재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입은 오늘의 코스튬 의상은 요술공주 윙키! 윙키 윙키! 오늘 요술공주 윙키 옷으로 코스튬을 입어봤어요. 어때요? 이쁜가요? 여러분 즐거운 할로윈 보내세요! 트리플트리! 안녕하세요! 뮤직비뮤즈의 12살 이재은 나영입니다. 제가 오늘 입은 옷은 은영이고요. 즐거운 할로윈 보내세요! 트리플트리! 안녕하세요! 저는 뮤직비뮤즈의 11살 박채윤입니다. 제가 오늘 입은 의상은 마녀의상인데요. 해피 할로윈! 트리플트리! 안녕하세요! 저는 뮤직비뮤즈의 나영이고요. 트리플트리! 안녕하세요! 저는 뮤직비뮤즈의 박채윤입니다. 트리플트리! 안녕하세요! 저는 뮤직비뮤즈의 라재윤입니다. 트리플트리! 안녕하세요! 저는 지율입니다. 트리플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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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즐겁고 재미있는 할로윈데이 보내세요! 트리플트리! 안녕! 트리플트리! 트리플트리!